2장 1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KBS는 지금까지 안 누비고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그 결과, 깨달았죠. 모든 이야기의 답은... 사아람! 시간이 너무 오네요. 한여름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바로 사아람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장민호, 장성규, 우리 2장은 직접 온 동네를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봐도 될까요, 저희가? 동네에서 2장을 만나면 편하게 사는 얘기 한번 해주시고 두 분이 이제 닮으신 것 같아. 저는 닮았다는 소리 제일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쿨하게 1절만 당겨주세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금반지를 드릴게요. 팔아도 돼요? 그건 돈이 마흔이지. 도대체 금값 올랐단 말이야. 동네에서 2장 만나면 1절 불러 금반지 타세! otta mak내에 plenty가 hablar. 어떻게 해야 LeadersKomong을 만나면 됩니까? 그냥 acknowledge 드림技 예전 살 벽에 God of relief 그노한테 줄면 소리 species 그중 하나가 회사함을 알려줄게요. Alors Bart Gor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